혜진입니다 천재 소녀에 이어서 천재래퍼 그러네요 공기 2년생 네 좋습니다 랩을 시작한 계기가 있을까요? 저 쇼미더머니 보고 시작했어요 쇼미더머니를 보고 시작하셨다고 그럼 쇼미더머니 1때부터 다 챙겨보셨는지 지금 수업때 시작해서 네 역시 랩퍼들은 항상 마이크를 여기 잡으시더라구요 여기 느낌이 있어 뭔가 느낌이 다르네 그 중2 고1? 이제 고1이요 쇼미더머니 뽀떼 그러면 어느 무대가 제일 인상 깊으셨는지 저는 블랙넛의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는 무대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블랙넛의 무대를 보고 이렇게 블랙넛의 무대를 보고 이렇게